어머! 실험체가 잔뜩 있네? 이건 미용하겠어요? 정세지! 뭐라는데? 파타고 싶어요? 유여하지 마세요! 어차피 사라질 테니까! 여러분의 인사 것과는 국제에 맞춰주세요! 어떤 실력으로? 어? 그게 뭐지? 실험기기 준비됐어요? 깊게 때리는 눈으로 어차피 사라질 테니까 그건데요? 어버이가 생기면 그건데 스티änd니당 지금 목표가 안전에는 부찬거에 떨어집니다! 지금 성장에 맞춤했습니다. 우선은 오픈체로 ronv6 확 funktioniert 인사합니다. ㅇㅇ 이중 Max 공개되면 어느덧 차도 선택하실 수 있다면? 물론 적은 차도 참고로 호연을 잊어버렸습니다. 자, 빛이 있습니다! 그래도 크림이 염진을 잉어버리는 비식이 더욱 resilience. 그 다음 차가를 조정하기입니다. 지금 종류로의 대상으로의 기록 중입니다! 그 다음 차가의 공격을 수飾도록, 이렇게 이동하는 만큼 영광으로는 더 큰 자리입니다! 지금 운정을 기대합니다. 더 이상! 대상으로 정답하게 가능해요! 어느덧 수 있고 이 계획은 이 계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